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일식 창치의 달인. 띠리 띠리 찌그러진 양쟁이 다케바시 상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? 아니 너, 얘기를 하세요. 뭐라고? 이것만 하세요. 이거 너무 싫게 작아서... 그냥 안 잠긴다고 내가 다 떨어져. 이걸 못 한다고 이걸. 참치 대사. 참다랑어. 참치. 참치. 머리는 눈다랑어. 살은 참다랑어. 무슨 말이 좋지? 참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. 다른 거예요? 아니 다르지. 참다랑어는 비싸고. 눈다랑어는 비싸고. 참치의 효능. 좀 얘기해주세요. 뭐 DH 덩어리. 전거랑어는 비싸고. D.C.H. 하면 감상으로 누라니까. 아아!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진 않은데 계속 네가 나를. 아니 나같이 있잖아. 이게 따져보면. 공부를. 참치.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전부 10% 10% 거기 내가 진어놨는데 아 뭐야 이거 헤엑 머리 작업해 가지고 네 어 뽈살하고 눈살하고 어 머릿살 다 해서 뽈살이면 여길 말하네 아이씨 까불고 있어요 아니 유튜브 방송이 까부는데 왜 못 까불게요 칼 두고 있을 때 까불지 말라 먹어 보자고 됐어요 수아 아잇.. 자.. 아잇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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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아니에요.. 단양 박재범은 뭐라 할 게 아니네.. 어떻게 봤어? 아잇.. 근데 항상 옆에는 있는다 어떻게 또.. 야 구경 엄만 구경이여 치 나오고 싶어갖고 여기서 그러는 거지? 이건 빨리 구암마!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해? 아잇.. 아잇.. 펠릭스 펠릭스 펠릭스.. 그걸 내가 쓸 줄 알면 여기서 뭐할라고 해를.. 떡집을 하고 있어.. 영어선생 인도 알게 해.. 아니.. I'm sorry 그거 저거 다 영어 선생님 하는 거예요.. 찰칫이, 눈부추 먹어봤어? 그래 찬찌찌 가면은 그래도 이제..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labels 좀 주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.. 아이스크림! 얼음 얼린 거처럼!! 그냥 먹어도 되게 짭짜름해.. 지금 rac hár 이犬 OWL이 무형수 grant request 이거도 돼. 이거도 돼. 이거도 돼. 이거 손으로 또 이렇게 먹으면 술 안주로. 술 안주로 이렇게 먹으면 짭짤하게 맛있어. 눈물주는 그냥 참치가 비싸니까 이렇게 먹는 거야?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? 아까 얘기했잖아. 어떤 거야? D.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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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알겠어. 머리 지능 개발에 좋은 거 몰라? 지능 개발이 왜 안 됐어요? 누가? 형이요? 아니 어렸을 때 사고 나가지고 용달창 박았어. 그때부터 머리가 안 좋아지더라고. 최상품이네 최상품이야. 상품 보면 알겠어 이거. 난 개인적으로 맥주 이런 거 아니야? 아니구요. 그다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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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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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